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생명과학 2입니다. 봉투모의고사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냐? 원래 생명과학 2는 제가 모의고사 출시 계획이 올해는 없었어요. 그 생명과학 2 커리큘럼이 올해는 새로 내가 촬영하는 건 없었어요. 미안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겨울에 있었던 개념 강의, 섬계스완도, 전년도 강의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의고사조차도 계획이 없었어. 이유는 뻔하죠. 수능 응시생이 생원이 14만 명이고요. 그리고 생투가 한 4천 명, 5천 명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의 30분의 1 가깝거든요. 20분의 1, 30분의 1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 인원이 적어. 제 응시생들도 그래.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응시생이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좀 선생님의 공력을 좀 투여하고자 생활에 집중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생투는 모의고사조차도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변했다고 생투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 선생님 교재 이제 매달 팔리는 거 내가 이제 모니터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생투가 다른 투 과목과 함께 서울대가 이제 지정을 해제 풀어버림으로써 생투의 표점이 대박 조짐이 조금 보였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전년도 모의고사라도 좋으니 출시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고민을 조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연초부터.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 변화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요구도 있으니 전년도 봉투모의고사를 출시를 좀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봄에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 같은 거로 통해서 얘기했고 드디어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작년도에 생명과학도 봉투모의고사가 있었고 8월달에 시즌1이 있었고요. 10월달에 시즌2가 있었습니다. 총 6회, 6회 12회분 개념형과 종기모의고사 합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요거를 벌써 다 준비된 거 작년 거를 이제 나오는 거니까 합본해서 한꺼번에 나오자.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요거 디자인 이제 올해 거에 맞춰서 그걸 합쳐가지고 12회분을 다 묶어서 합본 형태로 재출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강의를 지금 소개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근데 만약에 전년도 숙릉 생명과학 2 대비이기 때문에 좀 철질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생명과학 2는 해도 돼요. 왜 생2는 매년 그 경향과 수능 경향 그리고 문제 유형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려워서 학생들이 이제 요거 이제 힘들어 하는데 경향과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년도 모의고사를 갖고 훈련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 결정을 한 겁니다. 알겠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학생들한테 뭐 매출을 올리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응시생도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학 1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정말 이런 표현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 미미해요. 근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검토를 다 해가지고 이걸 다시 출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강의와 새로운 모의고사를 출시 안 한 거에 대한 미안함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건 여러분들이 좀 깊은 양해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표점이나 100분이나 등컷이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표점 100분이 올라가고 특히 표점 그리고 등컷도 낮아질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100호 봉투모의고사 시즌 1과 2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 이거는 지금 출시하는 100호 봉투모의고사 합본 이거로도 충분히 대배가 될 겁니다. 쉬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수능이. 알겠지? 그래서 이거로도 훈련이 잘 될 거다. 참고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중앙일본과 거기서도 이거를 크게 기사화했던데 올해 2과목 정말 심각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빼는 바람에. 그래서 표점이나 100분이 등극컷이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결정을 한 친구들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묵묵히 조용히 하세요. 생투하려 친구들 여러분들과 나만 그냥 얘기하자고.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100% 확신을 못해요. 꽤 유리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노력 대비. 알겠지? 그러나 혹시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 7월 31일이다. 8월 1일날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이 오리엔테이션이. 그러니까 이 시점. 8월 말에 이제 수능 자기가 뭐 선택할지 원서를 낼 거라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 2과목을 선택해서 부랴부랴 지금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위험하지요. 노 베이스. 아예 기본이 없는데 생투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3개월, 4개월 만에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써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 그치? 여러분들한테 꽤 좋은 선택을 했고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진짜 올해 수능 아주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얘기 좀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거 합본이지만. 자 봉투 모의고사는 이 모의고사. 봉투에 들어가서 봉투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야. 왜 아느냐? 수능과 똑같은 그 유형의 난이도의 문제를 통해가지고 실전 훈련을 하는 거죠. 최근에 생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전부 다 어려워졌어요. 올해 좀 쉽게 낸다라고는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시간 부족이라고. 시간이 또 부족하면 어떤 연상이 생겨?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돼요. 거꾸로 시간 부족 상황에서 내가 직관이나 아니면 우당탕탕 풀이가 됐건 어떤 경우가 됐건 자기가 실전 노하우를 좀 쌓으면 잘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전 훈련, 모의고사 훈련이 의미가 크다고. 그거를 한 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두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8월이 됐건 9월이 됐건 10월이 됐건 현 시점에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부족하네. 이 단원을 좀 보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모의고사에서 또 하나의 큰 효과가 약점 보완이죠.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약점들이 보였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틀렸다가 막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됐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자기 약점이 노출되어야 그거를 보완해줄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약점이 안 드러났다가 수능에서 망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이걸 통해서 자기 약점 노출된 거를 얼른 보완하는 이런 효과가 바로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효과 좋아요. 생명과학 1도 그랬지만 2도 저는 우리 연구실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요. 문제를 잘 만들어요. 저와 함께. 대부분 제가 다 기획하고 다 만드는 건데 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야. 직접 다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학생들 의견 수강생이 워낙 많으니까 또 생투도. 생투도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생투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학생들 의견 다 받고 평가원 개출 분석하고 수특수안 이런 거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문제를 쭉 출시하는 겁니다. 물론 올해 수특수안을 반영 못했어요. 하여간 근데 최신 평가원까지 다 반영한 고퀄러티 문제 직접 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구성은 시즌 1과 2 작년과 합쳐지는 건데 정규 모의고사 6회분이고 개념적 모의고사 6회 이렇게 12회로 구성됩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볼게요. 시즌 1&2 시즌 1은 정규 모의고사가 2회입니다. 정규는 20문제 구성이야. 개념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추론형 있지. 코돈 추론이라든지 전사인자 추론이라든지 하디바인이라든지 염기조선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고난도 추론형 문제 빼고 나머지 개념형 TCA 2회로 분류 암기하면 푸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4회분. 시즌 2는 정규 모의고사가 4회로 늘어나고요. 개념형이 2회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모의고사 합쳐서 6회 개념형 모의고사 합쳐서 6회 그러면 이 개념형 모의고사는 왜 있는 거냐 쉬운 문제만 모아놨다는데 개념형 문제 15에서 16문제로 구성됩니다. 이거는 이따 보여주겠지만 내가 목표 풀이 시간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뭐 6분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그럼 그 시간 동안 이걸 다 풀어버리라고 목표 시간을 내가 타이트하게 좀 해놨다. 7분, 8분 해도 돼. 오래 쓰는 게 좀 쉬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아주 충분한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겠지. 혹시 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 풀이 시간에 맞춰서 이걸 쭉 푸는 거야. 못해도 10분 이내. 알겠지? 그러면 안정적인 2, 3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특히 올해는 개념형만 다 잡아도 1등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년 수능 기준으로 2, 3등급 확보가 된다고. 그리고 이거를 6분이나 7분이나 10분 이내에 풀어주면 뭐가 가능해? 추론용 풀이 시간이 확보가 되죠. 추론용이 코돈 추론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렵잖아. 그거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개념형 모의고사 이런 단계적 스텝밟아가는 이런 실전 훈련으로서의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학생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풀고 버리지 마시고 한 두 번 정도 풀어도 돼요. 세 번 풀어도 좋고. 알겠지? 알아도 시간 내에 푸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야. 실수 안 해야 되고요. 개념형 이 15문제, 16문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특히 나와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다 만점 1등급 목표잖아. 그치? 화이팅! 그리고 이게 이제 훈련되고 나면 정규모의고사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념형 13문제에서 15문제 사이 14문제 내외야 추론용 한 6문제 내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완성용으로 수능과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비슷한 문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난이도도 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실전 수능 대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시즌1을 다 하고 시즌2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한 봉투 아래 다 들어가 있어. 그 이마 제일 위에 시즌1이, 2지 구분되어 있는데 하여간 해설강의 볼 때 구분하시고 개념형 모의고사 6회를 먼저 쭉 풀어도 돼요. 그루는 안다면 정규모의고사 시즌1 거 시즌2 순서대로 가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나는 추천 개념형 모의고사 6회부를 쭉 먼저 해라. 그리고 정규모의고사 그 다음에 모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춰서 일주일에 2개 회차씩 해도 되고 개념형 모의고사는 몰아서 일주일 만에 다 끝내도 되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표정이 너무 높거든요. 다운시키려면 쉽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형 모의만 제대로 해도 진짜 잘 될 거야. 그래서 모든 등급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내가 이제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형 모의고사만이라도 활용을 잘 해라. 일정은 8월 1일 날 오늘이 31일이거든? 내일 시즌1,2 묶어서 합본 형태로 다 나갈 거고 해설 강의는 작년에 찍어놓은 것들 다 이제 재업로드하기 때문에 곧바로 한꺼번에 다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정규모의, 개념형 모의 모두 해설 강의 제공하고 전부 다 스튜디오 촬영 작년에 찍은 겁니다. 그거 올라갈 거야. 자,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쭉 하세요. 30분 제한시간, OMR 카드 정답 적는 것까지 하시고 그리고 연습장이나 표지에다가 풀이하지 마시고 그 4페이지 시험지 안에서만 모의고사 직후는 곧바로 해설 강의 수강하시고 해설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 하시고 물론 해설지가 있긴 한데 그게 좀 부실해해요. 일부러 내가 그랬어. 해설 강의 보라고. 알겠지?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컷도 제공을 합니다. 전년도 학생들이 입력한 기준 갖고 모아서 한 거고 올해 상황에 맞게 좀 보정을 했어요. 이걸 갖고 자기가 취약한 단원, 부족한 것, 함정이 빠진 것들 분석도 가능할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틀린 문제, 애매했던 문제들 복습하시고 실전 노하우도 습득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빠진 개념, 오개념, 틀린 거 이런 거 전부 다 아시고 오답노트 필요하면 만들어내시고 함정실수 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없앨 수 있는지 추록문제 접근법,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시간 분배 이런 것까지 다 실전 전술 전략 노하우를 스스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즌 1, 2에서 정규 6회, 개념 6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생 1에 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훈련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리한 실전 감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이게 작년 등급컷과 정답률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작년보다 내가 이거 조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첫 화면에 나갈 거야. 해설 강의에. 해설 강의에. 올해 육모 결과가 학생들이 전년 수능 같으면 70% 나올 정답률이 50%, 40%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만영을 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등급컷 같은 경우도 작년에 47% 나왔다 그러면 조금 내가 조정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그리고 저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집단과는 좀 다를 수 있어. 이게 표본이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 이건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회색 계열로 이렇게 좀 했고요. 시즌 1, 2 모의고사 6 더하기 6. 12회분이 하나의 봉투에 들어가 있어서 두툼할 거야. OMR 카드도 다 들어가고 정답 및 해설도 있습니다. 정규모의고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얘기해주면 시즌 1은 개념형이 14문제 더하기 6문제 또는 15문제 더하기 5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2도 있는데 개념형 13문제 플러스 7 또는 14문제 플러스 6. 시즌 1보다는 2가 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념형 모의고사인데 좀 여유가 많아요. 15문제 내지 16문제 소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회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즌 1, 2 합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목표 풀이 시간을 내가 써놨어요. 굉장히 타이티하게 해놨다. 작년에 어려웠던 수능 대비라 그래. 이거 시간 내에 풀면 진짜 최고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점, 표점 100분이 대박 날 거야. 알겠지? 약간 그렇게 됐고 회차마다 맨 윗줄 이거 6분 내지 7분 목표 시간에 맞게 풀어주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내가 좀 힘들다. 난 목표가 2등급이다. 그러면 10분 내에 풀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정답 해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해설 강의 가급적이면 꼭 봤으면 좋겠고. 자, OMI 카드도 다 들어갑니다. 12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빠른 해설 강의 찾기인데 여기 보면은 빠른 해설 강의 찾기 스마트 코드를 통해가지고 볼 수 있게 이것도 편의상으로 이런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는 시즌 1&2, 생 2는 요거로 끝입니다. 지금 미리 다 합본 형태로 나가는 거고 요거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잘 활용하시고 추가로 EBS에 있는 수특이나 수환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중에 이제 컨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계수 안에 있는 기출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봉투모교회고사 활용하셔서 수능에서 대박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